용인시의 여성축구단 창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동부동에 이어 27일에는 풍덕천 2동과 마북동, 3월 1일 구갈동, 6일에는 상연 1동에서 여성축구단이 각각 창단식을 가져 반내 여성축구단이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준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이후 여성들의 축구에 대한 열의와 이를 통한 화합을 확인한 만큼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여성축구단 창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